이상형이 무쌍의 눈 큰 사람이네요? 네. 강민 님인 것 같아요. 강민 님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냥 딱 봤을 때 제가 이상형 바뀌었어요, 오늘부터. 아, 진짜요? 아, 이상형이 저도? 감사합니다. 직진! 좋아! 멋있어! 이목구비가 속으로 뚜렷하고 제가 화장을 지우면 선하게 생겼거든요, 사실. 지금도 선해 보이세요? 168이니까 지금도 선해 보이세요? 그쵸, 168이니까 165번이에요. 그쵸, 키도 키 크지도 않네요. 어필 강하게 들어갑니다, 승현 씨. 강민 승현! 가능성 있죠? 이상형을 바꿨다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임팩트가 남았던 것 같아요. 살면서 한 번도 처음 만날 여성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경상도 출신이네요? 맞아요,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가 보이시던데. 네, 저 부산 살아요. 부산이요? 부산에서 촬영 때문에 올라오신 거예요? 네. 반갑네요, 고향 고맙네요. 부산 자주 내려가거든요.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대박. 아, 그때! 이거는 진짜 운명이다. 저도 서울 자주 오는데 각자 일을 할 시간에 일을 하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뭔지 사투명이 정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